또 이렇게 해놨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이 바로 양말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했죠? 라는 그 표현이에요. 중국어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워시무실 쇼고라고 하죠. 쇼고라는 것이 바로 말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사 뒤에 구어가 붙으면요. 그럼 뭐뭐한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데 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시무실을 붙였어요. 그러면 기다 아니다. 정반의문문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에 뭐뭐하지 말라고 라는 뜻이죠. 뒤에 동작이 오게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워즈 라고 하면은 워즈가 양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말을 황구어라이, 황구어라이 라는 것은 그냥 뒤집는 거예요. 뭐 위에서 아래로 뒤집어도 되고 안에서 바깥으로 뒤집어도 되고 어쨌든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황 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을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시무실 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뭐뭐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할 때 뭐뭐라고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할 때 시무실 쇼고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말을 뒤집어서 놓다라는 표현 뒤집어 놓다라는 표현을 바로 황구어라이팡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양말을까지 넣고 싶으시면 바와아즈 넣으시면 되겠죠? 그냥 여러분 문장 전체를 외워버리세요. 안녕! 我是不是说过 别把袜子翻過來放 我是不是说过 别把袜子翻過來放 我是不是说过 别把袜子翻過來放 변경 안 했어요? 116.5% 106.8% 107.9% 119.8% 129.9% 129.9% 129.9% 121.10% 169.7% 149.10%. 119.9% 146.9%. 149.9% 149.10.9%